실제로 겪었던 실업회단들 첫번째 이야기 전라도 시외터미널 근처의 모텔촌 전라도의 한 시외터미널 근처에는 일명 모텔촌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모텔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도시나 버스터미널 근처엔 모텔이 많지만 여긴 정말 도시 전체가 그냥 모텔촌이라고 인식될 만큼 많아요. 저는 서울에서 지방출장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업무는 평일에 진행되었고 여차저차 일을 마치니 반멸시가 다 되었죠. 어차피 넉넉잡아 1박 2일 일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모텔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이는 한 모텔 앞으로 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요깃거리와 맥주 몇 팬을 사들고 들어와 혼자 모텔방의 TV채널을 돌려가며 무료하게 앉아있던 찰나 이상하게 네모난 티슈통 겉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티켓다방 전화번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길도 안 좋을 번호들인데 그날따라 호기심반 무료함을 달려볼 요령으로 아무 번호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만원에 이 차를 즐기기 위해선 시간당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인의 말과 함께 아가씨는 취향을 대충 말해주면 골라서 보내준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지나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분홍색 보자기를 든 짧은 치마,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약간 짙든 화장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대충 커피를 한 잔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보통 손님이 친상이 아니면 돈을 더 벌 목적으로 이 차를 권할 줄 알았지만 반응도 별로 없고 다른 곳을 응시하며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서 그냥 가세요 커피값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불편한 얼굴을 하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괜히 돈만 쓰고 오히려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에 너무 화가 나고 먹은 술기운 때문에 그 기분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방으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도 욱하는 성격 때문인지 그 여자분을 바꾸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여자가 봤더니 제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나중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방에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두 명을 부르던가 아님 방을 따로 잡고 각 방에 하나씩 넣던가 왜 사람은 하나를 불러놓고 남자 둘이 방에 있는 건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나는 멍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놀리는가 했지만 거짓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덧붙여 같이 있었다는 남자의 인상차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검은색 스웨터 입고 머리까진 아저씨 쇼파 의자에 앉아서 무슨 변태처럼 눈은 개슴추리하게 뜨고는 이상한 눈으로 날 보는데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서는 저만 쳐다보는데 오빠 같으면 재수없지 않겠어? 이 말을 듣고 난 순간 무의식적으로 모텔 방에 있던 간이 쇼파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쪽을 쳐다보는데 한기가 돌면서 섬뜩한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전화를 끊고 바로 그 방에서 나와 터미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잡기 때문에 몸이 아팠다. 평일은 학교 주말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고 지극히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코피가 나고 살도 조금씩 빠지더니 어느새 학교에 가기 힘들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진통제에 의지하며 지낼 정도로 몸이 약해졌어요. 고통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일주일이면 나았지만 이번엔 왜 이런가 싶었고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아프던 도중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껴 부모님과 함께 큰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하고 수액을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독감이라고 하셨고 언젠가는 나을 거라 믿고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학교를 일주일 정도 결석한 탓에 학점이 걱정되어서 몸은 아프지만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유모를 병과 투병하며 약에 의지한 채 학교에 다니던 중 결국 지하철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깨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있었고 옆에서 엄마와 아빠는 울고 계셨습니다. 제 팔에는 링거가 꽂혀있었는데 모든 사물들이 겹쳐 보이며 심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뇌척수액 검사와 MRI 그리고 결액 검사 등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이런저런 검사를 다했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막에 염증이 조금 생겼는데 합병증으로 시신경이 마비되어서 당분간 앞을 잘 못 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시신경이 마비가 되면 회복하기조차 힘들 거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나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경범하던 내가 한순간에 앞을 볼 수 없게 되다니 절망적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해골 바가지 같은 사람이 서있었고 눈은 사시가 되어 엄청 못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 병실 옆에서 메르스 확정자가 나왔다고 입원했던 사람이나 접촉했던 사람을 모두 격리시키고 저와 저희 부모님도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임시 폐쇄되었고 저와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뇌수막염에 시신경마비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까지 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메르스에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숨이 가빠서 숨쉬는 게 힘들고 40도 고혈에 한여름인데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으니까요. 거기다가 눈도 사시가 되어 초점도 안 맞고 눈이 안 보여 혼자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때려고 하면 허공을 가르고 있었고 눈이 안 보이니 잘 걷지도 못해서 엄마가 씻겨주고 대소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살던 중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제가 아픈 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친한 스님께서 말씀하시게 지금 자네 손녀가 위험해 손녀에게 못 든 잡귀가 붙었어 라고 했다면서 제가 걱정되어 전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픈 건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구산에 계신 스님이 서울에 사는 저를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하니까요. 그 스님은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인데 제가 갓난 아기일 때 떼고는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픈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갖고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 매일 절에 찾아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놀랍게도 빨라도 4달 넘게 걸릴 거라던 시신경이 갑자기 회복되고 10kg가량 빠졌던 몸무게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과 안 좋은 일이 계속 저한테 생긴 걸 보면 정말 저한테 잡귀가 붙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